어 예 옥스프링의 반가운 얼굴입니다. 조금 못 알아보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크리스 옥스프링 맞죠? 네 샘 해밍턴 아니고요. 옥스프링 맞습니다. 이제는 넉넉한 후덕한 아저씨의 느낌이 나네요. 1977년생이니까 46살 됐나요 이제? 45살이네요. 저보다 동생인데요. 그러니까요. 옥스프링이 지금 화면에 보이네요. 가장 또 그 지금 팀 내에서도 구원투수로 많은 경기를 소화했더라고요. 맞습니다. 그러니까 KBO 리그에서도 좋은 성적을 보여줬고 그리고 이제 호주 리그에 돌아가서도 WBC에도 나오면서 좋은 피칭을 또 보여줬었죠.